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정작 휘발유 같은 정제 상품은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유 처리가 취약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민간기업의 정유공장이 문을 열면서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나이지리아 재벌기업 단고태가 건설한 정유공장이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민관이 협력해 건설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정유시설로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매장량은 370억 배럴로 세계 10대 산유국이자 아프리카 최대 생산국입니다. 하지만 석유 제품은 수입해서 쓰는 형편으로 지난해에도 233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국영 정유소의 시설이 노후한 데다 유지관리 능력도 부족해 정유 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단고태 정유공장은 그 일환으로 국내 수요를 맞추는 것은 물론 수출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정유시설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충분한 원유를 공급할 수 있을지부터가 관건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유전이 워낙 노후한 데다 심지어 파이프라인 등 생산시설을 부수고 원유를 훔쳐가는 사건도 비일비재합니다. 시민들도 20년 넘게 석유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정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인 단고태사의 정유시설로 석유 부국이 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의 새로운 석유 허브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국영 석유 기업에 대한 면밀한 투자 운영 계획과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드뉴스 정준호입니다. 월드뉴스 정준호입니다.